안녕하세요 컴스루 존입니다 오늘은 제가 케이스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케이스를 사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게 기존의 아이폰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완벽하게 보호해주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솔직히 케이스를 씌우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그립감 그립감일 수 밖에 없어요 너무 미끄러우면 사용하다가 떨어뜨리거나 떨어뜨리면 파손이 되게끔 되어있죠 그래서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립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썼던 케이스가 바로 요거에요 젤리 케이스 쓰면 투명이라서 좋긴 좋은데 조금 멋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검은색 검은색 인데요 젤리는 아니에요 대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그대로 살린 그 얇아요 디자인이 살리는 대신 굉장히 얇아서 이제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죠 그 다음에 이런 뭐 코너 부분이나 조금 부족하긴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저기 뭐라고 하지 그걸 카톡티라고 하죠 그나마 카톡티도 보완이 되요 얇기는 얇아도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 공간이 넓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얇으니까 솔직히 겁은 나요 지금 한번 껴 볼까요 이렇게 끼게 되면 딱 보기 좋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립감도 좋고 그립감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어 모서리 부분으로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박살나겠죠 그래서 어 새로운 케이스를 구매를 했어요 바로 이 케이스 인데요 어 이제 이 특징 이라고 하면 이게 투명이 아니라 뭐라 해야지 무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재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지금 모서리 부분도 봐도 굉장히 두껍죠 두껍고 카메라 부분도 2단계로 이게 하나가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겉에 어이 테두리 부분이 또 한번 올라와서 확실하게 카톡티를 보완이 되는 거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버턴 조금씩 특징이 있지 않나요 이게 좀 보기 좋더라구요 그리고 하단도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 넣었을 때 공간이 많이 떠요 아이폰보다 많이 올라오고 이 뒷부분도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해본 건데요 음 그런데 문제는 그립감이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저도 놀랬어요 어 한번 씌어 볼까요 음 씌어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들어갔구요 이렇게 딱 보기는 이뻐 보이죠 블랙하고 레드 색상이 뭔가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을 내 보면 우선은 그립감은 진짜 안좋아요 그립감은 어 미끄러움 좀 심하구요 아마 떨어뜨려도 이제 안전하긴 할 것 같은데 안 좋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넣어둔 뒤로 넣어둔 아이폰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카톡 뒤도 안전하구요 버튼도 굉장히 이제 누르기가 좋아 가지고 금방금방 잘 인식이 되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 이제 너무 두껍다 보니까 여기도 떠 있고 이 부분도 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으면 뭔가 이질감이 느껴져요 이질감이 그립감도 안좋고 이질감도 안좋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사용해야 되나 고민중인데요 어 우선은 몇시간만 더 사용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원래 걸로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때는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어 괜히 구매했나 결론은 어 괜히 구매했나